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먼저 Merge No.1 해볼게요 제가 업그레이드 좀 해볼게요. 데미지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저 얼마전에 이 No.10을 제가 Unlock 했습니다. 오 100 됐어. 뭐 1,100이요? 갑자기 1,100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파워가 아직 세요. 왜냐면은 어? 아이고 아이고. 0,0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곱하기. 오! 뭐 111이요? 뭐 이렇게 커졌지? 갑시다. 오케이 제 13번이 있어요. 잘 봐. 이제 숫자들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요? 3번이 뭐요? 오케이. 이제 쌓아 보도록 할게요. 가자! 아하하하! 아니 쉽게 끝났어요. 별거 아니군. 오케이 다시. 이거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가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역시 숫자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높고 봐야 돼. 뭐든지 뭐든지 숫자가 높고 봐야 돼요. 오 예. 오! 완전히 숫자가 합쳐 했어요. 저절로. 오 0번 하나 떨어졌어요. 오케이. 왔다 왔다. 오케이. 11번 둘이 합치기. 오 12번 됐어요. 그 다음에 숫자 계속 합쳐야 돼. 0번 없고 4번끼리 5번끼리 6번끼리. 7번이 없어요. 아 진짜. 가자. 싸우자. 엄청 빨리 끝나는데? 다시. 오. 가자. 이번에 가자. 10번끼리. 뭐 이렇게 빨리. 이거 폭탄 먹어도 되는 건가? 아 폭탄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아 폭탄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지. 근데 안 죽어서 다행이에요. 야 덤벼라 이 자식들아. 0번밖에 안 나와. 다른 숫자도 나가지. 오케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진짜. 오. 빼기 5. 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합체. 오케이. 그 다음에 0번끼리 1번, 2번, 2번. 너 이제 합치할 게 없어요. 가자. 싸우자. 오예 이겼다. 너무 쉽게 이기는데? 아 이거 열어볼게요. 아 뭐 좋은 거 안 나왔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바스켓볼 에리나 해볼게요. 출발. 오케이. 다 덤벼봐. 다 이겨주겠어. 나보다 좀 레벨이 높은데? 괜찮아. 오케이 덤벼. 오케이. 하하하하. 너무 못하는데? 뭐야? 오. 안 돼. 안 돼. 아 진짜. 오케이. 3점 슛. 잘 이기고 있어요. 오케이. 덩크. 하하 이겼다. 너무 못하는데? 덩크. 하하하하. 아 3점 슛. 3점 슛. 아 안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덩크. 하하하하. 아 3점 슛. 아 3점 슛 한번 넣어볼게요. 3점 슛. 오케이. 안 돼. 아 진짜. 거의 두 배 차이야. 오 예. 덩크. 하하하하. 어우 씨. 뺏겼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덩크. 이겼다. 하하하. 덩크. 하하하. 이겼다. 하하하. 아주 쉽게 이겼어요. 오. 별거 아니네. 나보다 레벨이 높으면서. 제가 이겼습니다.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다음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나 다 덤벼봐. 그렇지. 오. 나보다 레벨이 좀 높은. 별거 아니야. 오. 얘네 3명이나 있어. 어. 큰일 났다. 쟤네 3명이나 있어. 아. 안 돼. 아. 3점 슛. 어. 예. 3점 슛 했어.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동점이네 동점. 덩크. 하하하. 이겼다. 아. 덩크 했어. 진짜. 덩크. 오케이. 내가 이기고 있어. 아. 안 돼. 안 돼. 덩크. 그래도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 진짜. 아. 동점이야 동점. 오케이. 어. 막상막ко. 어. 어! 예! 내가 이겼어! 하하! 이겼다! 이겼다! 안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하하하! 이겼다! 하하하! 내가 이겼다! 얘네는 3명이지만 난 2명 이겼습니다! 이 게임 몇 가지 할게요? 이번엔 톰 골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소방관 톰을 해볼게요 가자! 소방관 톰 오케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잘 뛰어야 돼! 잘 뛰어! 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좋았어요! 어디 갔지? 수퍼 막 잘... 겁나 잘 뛰네? 하하하! 어! 헬멧 너무 멋있어! 와! 소방관 헬멧 장난 아니게 멋있어요 무슨 슈퍼히어로 같아요 오! 난... 유니폼도 멋있고 와! 장난 아니다! 자상 먹고 빨리 뛰어야 돼! 옆으로! 그렇지! 제대로만 잘 뛰면 돼요! 오! 예!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아유! 잘 뛰고 있어요! 좋아! 헤헤헤! 워! 잘하자! 오케이! 뭐여! 뭐 먹었지? 뭐여! 방금... 어? 뭐여! 내가 뭘 먹었는데? 근데 뭐 저기해서 좋은게 있나? 좋은게 전혀 없는거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달려볼게요 어쨌든 열심히 달려볼게요 오케이! 소방관 헬멧 나왔다! 왼쪽 오른쪽! 잘 피해서 가야되요 점프! 그렇지! 자석! 자석 먹어줄게요! 자석 먹었어! 오! 점프 엄청났죠! 오! 되게 멋있어! 소방관 헬멧 너무 멋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오케이! 너구리 왔어요! 너구리! 겸별아! 오케이! 노란색 헬멧 진짜 멋있게 잘 어울리는데? 점프! 그렇지! 받아라! 이거나 받아! 그렇지! 이것도 받아라! 점프! 건너뛰기! 계속 한번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을거야! 오케이! 마지막까지 때렸어요! 와봐라! 전혀 무섭지 않아! 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와봐라! 정리해보셨다! 정리해보셨다!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하늘에 있으면 점프를 못돼요! 오케이! 마지막 한 발까지 다 남김없이 마쳤습니다! 오케이! 오! 스케이트보드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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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 진짜! 그리고 잘했어! 동! 이끼리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로데오스텐피드 해 볼게요! 동물을 운영하는데 동물이 필요해요! 동물 잡으러 갔다올께요 가자 출발 동물 잡으러 가자 빨리 갈아타야 돼 안그러면 동물들이 와서 떨어져요 동물 위에서 최대한 빨리 갈아타야 돼 오케이 잘 피해서 갈아타야 돼 안그러면 큰일 나요 아 죽었어 아 진짜 다시 가자 잘 갈아타야 돼 오케이 동물 잘 갈아타야 돼요 벌써 1kg 나왔어 이 바위를 잘 피해서 가야 돼요 어 얼른 말로 타야지 좋아 얼른 말 갈아타기 새로운 동물이 있어야지 동물의 운영이 잘 될텐데 새로운 동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오 새로운 동물 왔다 새로운 얼른 말이에요 이런 동물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죽었어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께요 가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다 탔어 오케이 오케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점프를 높이 뛰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 있는게 아니라 제가 돈을 모아서 산거에요 점프 엄청 많아요. 높게 높게 했대요. 시원히 점프 슈즈가 필요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지붕이로 갈수 있나? 아~! 지붕이로 못가네요 에. 못가네요. 아 진짜 괜찮아요. 그래도 안죽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내려 가기 우우후 challenge 점프 슈즈 먹었어요. 필요 없는데 어 그래도 이게 안다네요 오케이 좋아 호호호 높이 높이 뛰어라 뭐야 죽었어? 굉장한데? 좋은 거는 이 뭐지? 스케이트보드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철자 낱말 아마리아요? 아미라요? 아미라 아미라 단어를 완성해야 돼요 아주 점프 높게 높게 잘 뛰어야 돼 잘 뛰어야 돼 그렇지 걸려라 아무나 걸려 그렇지 오케이 낱말 거의 완성했어요 A만 있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갈게요 호호호 예이 점프 점프 뛰어라 뛰어라 오케이 너무 재밌어요 아마리아 아마리아 있다 하하 지붕 위로 올라가기 오케이 아주 빠르게 잘 뛰고 있어요 점프 뛰기 아마리아 오예 점프를 아주 잘 뛰어야 돼요 점프를 아주 잘 뛰어야 돼요 점프를 아주 잘 뛰어야 돼요 아싸 아주 재밌는데요 아주 재밌는데요 여기 일본이 일본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오케이 이 서퍼가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역시 예쁜 서퍼를 해야 돼 그래야지 잘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됐어 이...이거 뭐지 이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거는 뭐냐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좋아 최대한 높게 오예 어허 오허 로켓트 먹었어 로켓트 잘 피해서 가자 아유 잘하고 있어요 오예 됐어 오우 어허 죽었다 어우 다행히 살았어요 스케이트보드만 버렸어요 아 스케이트보드 없어졌어 뭐 이거 서퍼 맨발로 다니는거야? 아니 맨발로서 어떻게 서베이 서퍼하지? 발에서 냄새날 것 같습니다 어? 발에서 냄새난다고 어 발고랑 내놔요 발고랑 내놔요 점프 열심히 뛰어야죠 하하하 다 와봐 난 천하무적이야 밤새도록 해주겠어 우우 오케이 아슬아슬게 한번 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착 아슬아슬 옦아슬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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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뻣짓하다가 죽었어요 아 이 게임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토킹통 프렌즈 해먹겠습니다 얘들 안녕? 니네 다 일어났어? 잠에서 일어났어? 아 샤워해야겠다 야 다 샤워해 빨리와 안젤라부터 그 다음에 벤 톰 어? 자리 없어? 청소 좀 해줘 왜 안해? 하기싫어? 아 진짜 안젤라 나와 이제 안젤라 미안해 안젤라 열받았어 안젤라 열받았어 안젤라 열받았어 자 들어가 야 니네 나와 너도 열받았냐? 어? 얘도 열받았어 자 빨리해 핸크 나와 너도 해 핸크 들어가 해 자 야 안젤라 너 빨리해 혹시 이거 욕조 고장나는거 아니겠지? 어? 고장 안왔어 야 이제 청소시 청소시간이야 청소시간 놀지마 아니야 안젤라 빨리 너 청소해 야 어? 진저 아직 너 샤워 안했어? 놀라 인마 빨리 진저 샤워해 욕조 고장내지 마 진저 어? 어? 오케이 오 벤 청소한 청소한대 너 청소할 것도 없나? 여깄다 자 빨리 청소 얘들아 톰 그래 이 게임 해 이따 나랑 같이 하자 어디갔어 진저 그래도 그거 해 그렇지 나 톰이랑 놀아야지 에톰 우리 게임하자 자 내가 파란색이야 6개 나왔어 오 오 다행이다 5개 오 예 내가 이기고 있어 4개 우와 장난 아니야 오 얘도 올라왔어 1만 나와라 1 아 2 나왔어 아 진짜 오케이 어우 엄청 가까이 따라오는데 4개 1 1 1 나와라 3 4 아 2 나오면 안 돼 나 2 나오면 떨어져 2 나오지마 아 2 나왔어 아 진짜 아 6 아 6나 떨어졌어 뭐야 이게 아 이런 대참사 사나서 빨리 따라잡아야는데 1 1 1 내가 1나와라 1 아 2 안 돼 내가 따라잡아야 돼 3 1 오케이 쟤 1 나와야 돼 5 아 이게 뭐야 이게 1 왜 자꾸 떨어져 오 큰일 1 큰일 나는 줄 알았네 5 아 아 내가 졌어 아 톰이 이겼어 아 진짜 아 톰이 이겼어 야 니가 이겼어 이 자식아 어 어 안젤라 안젤라 뭐하고싶어 이제 어 안젤라 이거 입을래 이거 입어봐 안젤라 오 이쁘다 좋아 안젤라 그래 이거 갖고 놀아 너 어디갔어 오 벤 청소 다 했어? 벤 하고싶은거 뭐야 청소했으니까 하고싶은거야 어 그래 믹서기 하고 놀아 해봐 자 먹어 자 먹어봐 맛있어? 야 이제 우리 쇼핑하러 갈거야 쇼핑하러 가자 오늘 앨범 채워야 돼 앨범 채워야 되니까 잘 골라 알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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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카드 나왔어 어 카드 두개 나왔어 어 카드 세개 나왔어 좋아 다 까보자 오예 새 카드 두개 있어 새 카드 두개 오케이 아 새 카드 안 없어 두번째 두번째 꺼야 새 카드가 없어 오케이 좋아 앨범 채워 앨범 채워 오케이 여기 좋아 세개 완성했어 오케이 좋아 성적이 아주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벤 이제 뭐하고싶어 망원경 자 다른애들 또 어디갔어 오케이 레베카 너 뭐하고싶어 레베카 어 레베카 어디 아퍼? 응 내가 치료해줄게 망치 맞어? 물총? 그러면 뭐 주사 맞을래? 그래 주사 맞자 어구 어구 다 나섰다 하하하 좋아 다 나왔지 스케이트보드 해 하하 얘들아 너희 다 재밌게 놀고있지 나는 간다 이제 간다 얘들아 안녕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브리지 레이스 해볼게요 출발 빨리 아씨 비켜 비켜 오오오 뭐야 방해를 해 방해하지마 빨리 눈사람 만들어야 돼 눈사람 만들어야 돼 내가 이거 먹어야지 아 부족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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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서 가자 아 부족해 부족해 아 진짜 현재 꼴찌에요 꼴찌 됐어 오 오 쟤 빨간색 되게 잘하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오케이 역전 1등 가죠 1등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비켜 임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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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야지 공격 가자 아 아 1등 아 얼마 못 지었어요 오케이 다시 가자 빨리 모아야 돼 빨리 모아 빨리 모아서 갈게요 보라색 난 다 모으고 가야지 난 다 모아서 가야지 난 다 모아서 가야지 오케이 다 모았어요 가자 하하하 네 현재 1등이다 1등 다 비켜 임마 비켜 이 자식들 비키라고 내가 1등이다 차라리 비켜 그렇지 비키라고 그렇지 비켜 임마 비켜 하하 내가 다 주워 먹어야지 비켜 하하하 떨어뜨렸어 오예 오 엄청 많이 지었어 이번에는 오케이 넥스트 좋아 별 3개 얻었어 으흠 으흠 가자 최대한 빨리 모아자 오지마 오지마 두배 먹어야지 오 이게 하하하 최대한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식들 비켜 내가 1등 해야지 1등 했어 1등 내가 다 주워 먹어야지 오예 빨리 와 비겨 내가 다 주워 먹어야지 비켜 임마 하하 어딜 도망가 내가 다 주워 먹어야지 내가 다 주워 먹어야지 안 돼 다 됐거야 어허허허 엄청 많이 먹었어요 다 덤벼라 이게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1등 오케이 내가 다 주워 먹어야지 하하하 다 됐거야 오케이 오케이 1등 하하하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이게 따발청 쓰는 거 같아 예이 이겼다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볼 런 2048 해보겠습니다 가자 잘 합쳐야 돼 오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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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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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2048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만들었다 오케이 아싸 2048 만들었다 오 예이 후우 레벨 컴플릿 좋았어 오케이 2048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 2048 찾아야 되는데? 비켜 비켜 떨어지면 안 돼 오 속도 엄청 빨라 속도가 장난 아니야 오케이 2048 됐어 오예 레벨 컴플릿 좋았어 이번에도 레벨 컴플릿 하겠습니다 속도 잘 맞춰야 돼 그렇지 야 니네 다 비켜 128 256 없어 아 2048 없잖아 아 2048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시 오케이 다시 2048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2048 만들었다 예이 오케이 가보자 다시 8번 16번 32 32 32 64 128 296이 필요해 오케이 없잖아 아 2048 안 됐어 아 진짜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올려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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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per one 것 事 heartbeat 事 事 事 Busan 事 事 事 少 事 事 事 事 事 事 事 事